미추홀구가 13일 신기시장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에서 가능해지면서 합동도움창고 운영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미추홀구 세무일가와 신기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에게 안내문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미추홀구 지자체 합동창고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. 미추홀구는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민원청사 2층 세무과 민원실에서 지자체 합동도움창고를 운영합니다. 방문 신고 대상자는 2021년 신고 대상자 중 모두 채움 대상자입니다.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.